. 완벽 복원된 1960년대 벤츠 S21 놀라워.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 튜닝업체 패스가 1960년대 명차 벤츠 300, S216. . 3을 복원해 눈길을 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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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함께 40년된 차축을 새롭게 정비하고 내외간 복구 작업을 경행했다. 이외에도 베스는 1950년대 이후 생산된 다양한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이다.